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들어가자! 어, 들어가자! 어, 토끼 어서와라. 토끼 아니야, 어서와. 음, 어서와, 토끼. 근데 이 정도면 정말 잘해줬다. 바로 이것이 내 실력이다. 뭐야, 이 새끼 타원살 아니여?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다. 과도한 예측그랩. 어, 다 쳐맞어, 씨발. 굴렁새, 씨발. 오지구. 어, 뭐가지 어서와라. 밥 먹었냐, 뭐가지, 안녕? 아니, 이 새끼 씨발, 그래, 씨발, 이상한데? 아니, 이 새끼 씨발, 그래, 씨발, 이상한데? 과도한 예측이다, 이 새끼. 아, 예측그랩 시도는 좋은데. 개새끼 너무 예측을 해. 이게 뭐지. 아니, 안 했는데? 우와. 콜오르몬이 말파이트. 뭔가 굉장히 손해본 느낌이 temporal. 아 진짜 위니언 개새끼들 말 존나 안들어 아 위니언새끼들 내 맘을 모르네 진짜 킬 따버리기 말파 정말 안쓰네 이제 마나없다 강나온다 마나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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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끌수 있냐고 공간만 준다면 압박해라 저거 씨바 사산들어가가지구 진짜 비술각인데 어이씨 아직가자 아 지금 많이 흘렸네 CS 60개는 죽었을텐데 한개 안박아 죽일리네 씨발 비술 비술 날 놀라게 하던데 하아 비술 공격력 10 어? 왜 이걸로 시작하지? 근데 5 증가라면 AD가 어 도발정도로 끝내주지 뭘 망해 씨발 개 흥할수 있는데 개 털어버릴 수 있는데 진짜로 옛날에 이걸로 씨발 10연승하고 있었어 바로 이것이 내 실력이다 그치 헛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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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살먼다 참완다 NOEL 태생 아 시발 아 저 바퀴 등각이었는데 큐가 아 비술게이드 좀 피해라 계신피야 어어 야 이 시발 내 미술 개생 من 아 노 comp 아 아 시발 다 잡았어 이거 오 Osi 시발 어어 라인 프리싱 좀 전란이 나이스하구만 지금 야 근데 라인 리신 좋냐? 해외 프로게이머 아주부인가? 거기 앞을 깔아서 들어갔단 말이야 해외 프로게이머 라인리신 해가지고 씨발 개트로라던디? 되게 유명한 프로게이머 이름이 뭐였더라? 아니 라인을 리신으로 갔는디 씨발 똥 존나 싸서 패들이먹는거 같던디? 어 외국 프로게이머였는데 똥 존나 싸가지고 씨발 패들이먹던디? 욕 존나 차 먹던디? 어 아 외국 존나 먹는거 같았다 딱봐도 원핸드건 아니냐고? 원핸드건? 야 씨발 말파 끌지마라 이제는 개새끼야 육랩이다 끌면 게임 터진다 지금 이제 아 블리츠 위험한 새끼야 지금 말파 끌는 게임 박살나 이 새끼야 아 시발 존나 아프다 아이씨 이거 말파 공간쯤 되짓는가게다 최대한 되살안다 나 좀 살께 이번 라인까지 그 뜻은 상대 정글러가 어디 와있다는 소린데 말파 찐 궁각인데 진짜 아무만봐도 다음 라인 밀어버리고 선수 특릭을 가자 씨발 심각한척 하지마라 나이스 씨발 도덕시간에 잤냐 지금 씨발 CS랑 스탱만 믿고 가고 있는데 이 개새끼들이 미쳐가지고 한 대만 톡 때려놓고 필먹으면 게이드 좋았어 빛을 샀어 일단 복귀 야소가 안보인다 일단 돼짓각인데 이거 한 라인만 더 밀면 돼짓각인데 그렇지 한 라인만 더 먹고 가면 이거 좋대 이거 빨리 집에 가자 이 새끼들이 이기고 있으니까 멘탈 존나 좋은거 보소 구큐 미네 어? 블리치님 용압회 와딩좀 부탁드려요 히이 아 씨에트 잘 먹으려고 지금 스틱 까는거다 지금은 좀 그래가지고 주구장창 다 맞아버리기 어이 씨 힘들어 쉬지말고 움직여라 쁝 쁝 쁝 쁝 쁝 쁝 쁝 쁝 쁝 어이 씨 패시브란 좀 뽑아놓자 야소가 계속 번 로밍 올라가네 말파공격을 해가지고 한입만 할라고 한입만 각 잊어 누가 봐도 한입만 한입만 한입이 안되네 시발 아이 새끼들 개트롤 새끼들 정말 오러platz 싱노디리지 그럼 이거 이템으로 딜이 예전부터 Soap 국도은 아니잖아 얘들아 오공올때 지리개공감바 가진 있잖아 어시스 두개 비술 좀 스택좀요 이어씨 입금 왜 어시 하나밖에 입금 안됐냐 씹할거 그건 아니야 어이 씹할거 맞네 어 한입만 한입만 존나깝이 아 아 아 아 아 아 돌 한번 잡아 아 아 아 아 아 내 비술 씹할 진짜 어렵게 모아왔는데 내 비술 씹할 아 내 내 비술 씹할 아 아 아 아 씹할 아 아 씹할 으아 아 으아 아 씹할 아 아 아 아 아 아아 아 존나 진짜 W로 막 날리면서 어신딸 존나 치면서 모은거란 말이야 아 진짜 아아 니들이 이만 모를걸? 빨리와 연기를 해 오공이 오고있잖아 연기를 하자고 연기를 자 적당한 호응 좋아 깔끔해 베이덕이야 저거 설마 전멸로? 끌어버리기 좋았어 아 킬 나한테 주면 더 이득이었는데 아아 아아 씨바 잡았는데도 뭔가 씨바 기분이 나빠 말파 끌고 5인공각 줘버리기 하지만은 안쓰네 이 대기 어 아 선빛색 상태 진짜 좋은거 같아 이거 8스텍 굿나 셉니다 지금 BF가 넘어섰습니다 지금 BF가 넘어섰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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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처리인거 같애 아 개씨 급시춘거 같애 아 하아.. 한쯤 잘나오는거다 하아.. 한쯤 잘나오는거다 다음판 라인린신 한번 가야되나 지리기 한번 가야되나 라인린신 헤빠론 가기 헤빠론 헤빠론 가기에요 헤빠론 저거 자르고 헤빠론 가기네요 형님들 야야야야야 날 쏘는 무서워 시바남들아 하하하하 헤빠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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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다 이거 지만 알아서 지겄지 몰라 안 쉬는거야 나만치기 아씨 불그 솔킬 내고있네 개이득 아씨 잠시만 아 그wie 왜가냐 지금 갈필이냐? 아 왜가냐? 다 나왔는데 아 AD는 존나 높다 비술빨이 더 없는지 모르겠는데 존나 세다 선비술이 나쁘진 않아 비술 가면 애들아 또 게임이 집중이 되잖아 지금 내가 EDS 했죠 여러분 EDS 비술 안가고 일반적으로 BF가고 임피가 썼으면 나 이거 ODS 했어 진짜로 아무래도 집중하게 됐더라고 최대한 살리더라고 아 그런건 좀 있다 좀 아니 비술 스택 내려갈때마다 내 진심으로 마음이 아프다 아 한입만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나 무럭무럭 컸어야 되는데 좀 잘려가지고 귀에서 스택이 아이 저 리헨이 저거 리쿨을 날렸어야지 리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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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술수 덱 ㅈㄴ 쌓이고 있네 가자 왕기강 나온다 이거 인피가 1375원 태문이 존나 무럭무럭 나오네 아이 좀 안정적으로 할 땐 괜찮다니까 여러분들 비술 나쁘지 않다니까 인피가 1375원 인피 추천했었어요 저한테 중국은 원래 비술 진짜 많이 한다고 그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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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말파있다 여기 아 시발 개새끼야 말파 구글 제대로 못먹네 이 개기 사람인가 이거 꼬라짜네 이 개새끼야 미친새끼야 자 죽으면 안돼 아 시발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 저 시발 비술 시 미스택 차고차고 싸고 있다 지금 흠 애들아 뭔가 해버리기 너무 많이 쓰지 말자 이거 너무 초딩같다 중딩도 이런 말씀 잘 안 쓰겠다 아 아 시바 이새끼 인성 X 빠진다 진짜 아 진짜 시바 독수야 잤다 이새끼 내가 먼저 발견했는데 아 처리해 물첨 처리좀 볼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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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자 시바 스택이 온다 일로와 일로와 개새끼야 성타로 존나 저 발겨놓다가 다다다다다다 와 죽었으면 진짜 시바 엉망 울었다 진짜 이즈리얼 궁각 이걸 인지하고 있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야 이즈리얼 궁 날라왔어봐 나 또 죽었어 빛을 팔아야됐어 이번에 죽었으면은 이거를 인지해야돼 진짜 인지 인지 거북이 안녕 이즈리얼 궁각 와 시바 AD 깡은 X나 세네 아 무가지야 내가 인지 인지 할 때 내가 인지 인지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와이프 이름이 인지야? 헐 어 항상 인지해라 와이프를 어 이상한데 암마만 갔다가 걸리지 말고 어 진짜 이상한데 갔다가 걸리지 말고 알았지 이순스택 싸버리기 잠깐만요 무조건 야소 나를 대리려고 하겠지만 wasted 뿌리 빛 넣어버리려고 하지만 못 넣으면서 다시 한번 넣어버리기 병탄 병탄 두두두두투두두두두두 선植 for straight 간다! 아.. 씨발 진짜 노래 한 곡 들어왔다 진짜 아.. 씨발 진짜 안 되겠다 아.. 씨발 20스텍이었는데 씨발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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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스텍 눈앞이었는데 진짜 아.. 아.. 내가 무슨 노래를 준비해놨겠냐 내 멜론 리스트 했다가 이게 보인데 어떻게 하냐 어.. 내 주작이겠냐 아.. 씨.. 이 말파야스 조합이 X 같긴하나 진짜 바로 이것이 내 실력이다 인성 폭발해버리기 인성 폭발해버리기 아.. ㅈㄴ 빡치는 비술 아.. ㅈㄴ 짜증나네 씨발 이거 뭘 또 와야야 얘들아 재미를 하는거지 재미를 하는거지 내가 뭐 진짜로 하겠냐 자.. 20 soaking 끌어 보니 볼베이기 ㅈ Starting Except 저거는 호응이 안 되어 버리기 하지만 야필 돼이기 마이퍼 나한테 골 Og gone 덜 안 줘 버리기 에 아 어씨 입금좀요? 왜 이명씨밖에 안들어오냐 아아 미치겠네 이거 아아 아아 아 함성님 어서오세요 형님 함성님 어서오세요 형님 아 일배드립 치지마라 죽이야 삘라 진짜 마이팡 우파 안썼다 이 번호파 마이팡 끝까지 인지했잖아 그래도 거리 안줄라 했잖아 아아 야수씨발 놈 전나쎄네 씨바 아아 하색이의 상태가? 하색이의 상태가? 하색이의 상태가? 잠깐만요 티력구 열 십오스텝 깔끔합니다 힝 4. 5. 5. 5. 5. 5. 5. 5. 5. 10m 칼 가지면서 20스택 깡딜 400이면 5코올때도 안나오는데 5코올때도 나오나 겨울 레드 녹여버리기 0. 10m 칼 5. 아 근데 그만하자 이거 진짜 죽인같애 진짜 5. 6. 5. 5. 5. 5. 5. 고겸아 인지하자 인지해 인지해 인지하자 고겸아 인지 인지를 해야해 인지 인지 이빨이 단단해졌네 각 안져버리기 이시스택이 이기 좋았어 갈게요 까맣어 게임 창만 봤을때는 좋겠냐 진짜로 이시스택이어가지고 좋캐리 진짜 애들 다 너덜너덜 하잖아 CS랑 이런거 봤을때는 개캐리한거 같아 와 야 이기들이 치지마라 이기기 거르지마라 아 귀여웁니다 진짜 아니 곰돌이 일곱입 실버에서 저렇게 힘